이장우 대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직 마이크를 안 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ETF가요, 제가 쭉 앞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호재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암호화폐 쪽에서는 동물의 비율을 많이 하니까 이게 초대형 고래부터 돌고래급, 물개급 어디예요?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게임 체인저급의 호재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신분이 바뀌었다는 느낌인데요. 비유를 굳이 하자면 제도권의 자산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예전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P2P로 거래를 했잖아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리고 마운트콕스를 시작으로 거래소라는 곳에서 거래를 스타트했고요. 이번 ETF 승인이 되면서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금융시장에서 증권사에서 주식시장에서 이 자산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의미에서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ETF가 승인이 됐었잖아요. 캐나다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승인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원래 이제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건데 아직 그런 현상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에 대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보다 이더나 이더륨 클래식 이런 알트들이 움직이는 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더를 갈아탈까요? 우선은 단기적인 가격의 면이잖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오른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단기적인 가격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은 이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작년에 150%가 반영돼서 올랐잖아요. 같은 것 같고요. 막상 승인이 되니까 그 기대감이 사실 이제 없어진 거고요. 다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더륨이나 이런 자산들이 이제 오른 형태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단기적인 가격은 해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를 팔고 뭐 이들을 사야 되나 뭐 이런 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아주 짧은 ETF라고 하는 이 이벤트도 있지만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는 약간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그 초입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의 상승장들을 보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상승장 때 투자는 야구로 굳이 비유를 하면요. 패트를 되게 짧게 잡고 이렇게 치면 안 되거든요. 길게 잡아야 되거든요. .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정말 단기적으로 40% 정도 하락한 회수가 7번씩이나 되거든요. . 근데 2017년 한 해 동안 20배가 올랐고 우리가 요전 2021년도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시기가 한 5번 정도 돼요. 1년 중에. 그래도 한 4개월 만에 한 3, 4배 정도 올랐던 시장이잖아요. . 근데 좀 상승장 때는 너무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면 진짜 가격이 크게 한 번 바뀌는 그 흐름의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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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고 집을 팔아서 비트를 살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셀러리머니고 이래요. 이런 분들한테 뭔가 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대세 상승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ETF를 살까 그냥? ETF를 사든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든지 그거는 뭐 같죠. 사실은 같디 현물가격이 반영되는 거니까. 그냥 투자에 대한 태도인 것 같은데요. 상승장 때. 상승장 첫 번째는 그 저거예요. 성급하게 매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들었다니까. 성급하게 팔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당장 이 방송 끝나고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액션이 뭐예요? 계좌를 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계좌를 열어가지고 사요? 그럼 어떻게 사요? 100만 원어치 사요? 어떻게 하냐? 그 구체적인 액션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기자님 너무 케이스만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거래소 가입과 구매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뭐 한 300만 원 예를 들면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틀을 그러면 조금 사자. 예를 들면 10%를 띄워서 산다든지 이런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로 가면 일단 고객이 두 부류로 나눠요. 기자님. 매월 100만 원씩 생기는 고객이 있을 것이고요. 매월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1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의 투자 방법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이 생기시는 분은 당연히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그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의 초입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1년에서 2년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보고 적립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2배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요.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정고점을 넘기 전 가격대잖아요. 이게 8천만 원이고 지금이 10천만 원 초반대잖아요. 이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슬픈 얘기하지 말고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막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 비트코인 ETF 쪽으로 자금이 얼마 정도 유입될 것 같다. 그리고 비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정도 놓고 보면 어느 정도에 가 있을 것 같다. 이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이미 여러 리포트나 리서치 등이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1,000억 정도 유입, 올해 안에 200억 유입. 그래서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자료들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조금 더 궁금해하는 부분은 비트코인 ETF는 지금 승인이 된 거잖아요.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도 반영이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반영이 되고 이더리움이 승인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님께서는. 사실 오늘 결과로 보면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게리 갠슬러의 성명문을 보면 사실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선을 명확히 그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명만을 보면 오히려 이더리움에 대한 승인이 더 부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더 들어가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같이 POW,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POS라고 하는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ETF로 자본들이 모이게 되면 정말 그 네트워크 자체를 자주 유지할 수 있는 큰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OS 프로젝트에 대한 ETF 승인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시장이 의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감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 중에 POW 기반의 프로젝트가 반사액들을 많이 보지 않나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좀 좁혀지네요. POW 기반의 코인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POS가 ETF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히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탈중앙화가 안 이루어진 코인들이 또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요소를 가진 프로젝트들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이도림 승인 전까지 계속 이제 그 주제로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도림 클래식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존재하죠. 아, 그러니까 POS으로 안 갔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세로이 님께서 예전에 이장호 대표님이 카르다노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카르다노. 아니요. 카르다노를. 이 대표님은 그런 얘기한 적 없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대표님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올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나는 이거, 이거, 이거 세 개만. 이거를 꼭 올해 기억하고 투자하자. 아, 세 개요? 저는 사실 하나밖에 공개 안 했는데요. 그럼 하나도 괜찮아요. 네. 그냥 우리 간단히 보면 2017년도는 RCO였고 2020년도는 디파이였고 2021년도는 NFT, 웹3 이런 키워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올해는 2024년도는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한. 어, 그리고 어, 그거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딱 떨어지네요. 뭐 한국은행 총재도 투자자산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괜히 뭐 다른 이더, 이끌 얘기를 왜 한 거야? 그냥 비트 사라고 하면 되지.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한 거 답을 안 주신 게 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대표님은 올해 말에 비트코인 가격을 얼마로 예상하세요? 지금은 4만 5천, 6천 이런데. 저는 이제 그,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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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보는 거니까 저는 그냥 이게 올해로 단정해서 예측은 사실은 못하겠고요. 그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 상승장을 이제 2024년, 2025년 이 한 덩어리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올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양,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고가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 이 분인데요. 저는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방송 나가서도 좀 얘기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20만 불에서 20만, 3만 불 이렇게 조금. 알겠습니다. 업뉴트의 이장우 대표님은 앞으로 2년 정도를 놓고 보고 최고 비트코인 가격을 20만 불 정도로 일단 예상하신다는 말씀까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대표님하고 막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엄지척이 51개가 찍혔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대표님 보내드리고 우리 홍성욱 애널리스트랑 할 건데 누가 엄지척이 더 많이 올라오는지 측정해가지고 잘 아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업뉴트의 이장우 대표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래 이 대표님이 하고 계신 사업 자체가 약간 분할 매수하고 뭐 이런 걸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쑥스러워서 못 하시네. 내가 앞부분에 그 얘기를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던 거였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업뉴트에서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저희 자리 정돈하는 시간 갖고 예고해드린 대로 홍성욱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좋아요가 100개가 찍히는지 100개가 안 되는지를 보고 이제 두 분을 평가를 해야겠습니다.